우회파 유로 2016 예선에서 사용된 축구공 우회파 유로 2016 예선은 우회파 유로 2016에 출전할 개최국인 프랑스를 제외한 23개의 출전팀을 가리는 경기이며 2014년 9월 7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 진행했다. 예선 포맷은 다음과 같다. 예선 포맷은 다음과 같다. 우회파 유로 2016 예선에서 2개 이상의 팀의 승점이 같다면 다음 순서에 따른다. 동률팀 간의 승점 동률팀 간의 골득실 동률팀 간의 다득점 동률팀 간의 원정 다득점 동률팀 간의 승점 골득실 다득점 원정 다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위 순서를 반복한다. 이후에도 순위가 같다면 다음 순서에 따른다. 모든 조별리그 경기에 대하여 골득실 다득점 원정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우회파 개수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 예선 A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 예선 B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 예선 C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 예선 D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 예선 E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 예선 F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위에선 G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위에선 H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위에선 I조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I조를 제외한 나머지 A 물결표 H조의 3위팀들은 각 조 최하위 팀과의 경기 결과를 제외하고 비교한다. 각 조 3위 팀 간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승점골 득실차 총득점 원정 경기 득점 경고와 퇴장 단 이는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적은 쪽이 우위를 차지한다. 추첨 그 결과 가장 높은 승점을 얻은 터키가 자동으로 진출했다. 나머지 8개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우회파 유로 2016위에선 플레이오프입니다. 각 조에서 3위를 한 팀 중 성적이 가장 좋아서 자동으로 진출한 1팀을 제외한 나머지 8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다음과 같다. 폴란드 국가대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유로 2016지역 예선에서 13골로 최다 득점자이다. 13골 9골 8골 7골 6골 5골 4골 3골 2골 1골 1차채골 2차채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